진드기가 다 걸렸어 근데 걔들은 3kg, 5kg 그래요 진정해서 했는데 귀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인가 싶어 이렇게 그냥 솜을 적셔서 닦아주는 쪽으로 귀를 첨벙첨벙하면 싫어할 수 있어서 이런 정도 지금 돌아다니는 진드기는 안 보여요 이 쪽은 꼬리만 꼬리를 나만 놔두지 못하시네요 여기까지만 할게 dit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